호주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죠. 호주의 1인당 GDP는 약 6만 달러 정도로 약 3만 5천 달러인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의 두 배에 달하고요. 국민들 개인별 재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중2재산을 보더라도 호주는 세계 1위로 국민들의 재산이 가장 많은 나라인 걸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 최부국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호주의 놀라운 경제 성장에 관하여 무척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부국이 될 만한 이유가 딱히 없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그도 그럴만한 게 호주 또한 경제력이 낮은 다른 국가들처럼 높은 인플레이션, 실업률 폭증, 재정적자, 경기침체 등 경제를 뒤흔들만한 수많은 사건들이 존재했었고요. 심지어 아직도 호주 경제를 힘들게 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부국이 되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재 호주 경제를 힘들게 하는 요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소가 호주를 부자로 만들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호주가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기 이전에 무엇이 호주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호주는 그 넓은 땅덩이 만큼이나 천연 자원이 정말 풍부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석탄이나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고 이를 채굴하는 민간 기업들은 자원의 수출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호주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돈을 버는 일은 채굴 기업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호주 경제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로 산업과 지역 경제에 비연계성을 꼽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일이 호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살펴보면 일단 호주의 대부분의 주요 광산들은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원격 지역이나 덜 개발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게 보통인데요. 예를 들어 호주의 주요 석탄 채굴지 중 하나인 뉴 사우스 웰즈주의 헌터밸리는 대도시 시드니에서부터 북쪽으로 무려 150km나 떨어져 있고요. 호주에서 제일 큰 석탄 채굴지 중 하나인 보헨 분지의 경우 도심인 브리즈번에서부터 무려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광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매일 이 광산으로 집에서 출퇴근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광산 기업들은 플라이 인 플라이 아웃 근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운송수단을 통해 광산 지역 일터에 들어가 일정 기간 근무하게 되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즉 근무 기간 내내 현장에 체류해야 하는 셈인데 그러다 보니 먹는 것부터 잠자는 것까지 모든 걸 회사에서 제공받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바로 이러한 점이 국가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광산 산업과 호주 경제를 분리시키고 있는 원인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의 금융 기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심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산업의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그곳에 일하는 직원들이 주변 지역에서 점심 저녁 식사를 해결한다거나 상점에서 쇼핑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주변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주변 상권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그 돈을 통해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득이 올라간 국민들은 기업들의 제품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돈은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선순환 구조를 뛰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호주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광산 기업들의 경우는 다르죠. 도심으로부터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보니 직원들은 회사에서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근로자들이 주변 지역에서 돈을 쓰며 국가 경제를 순환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적인 경제 선순환 고리가 형성이 안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호주의 경우에는 광산 기업들에서 나오는 돈을 국가 경제로 흘러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국가만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광산 기업들이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팔고 남은 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원래 광산 기업들이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채굴한 후 이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익의 일정 비율을 정부의 세금으로 내게 되거든요. 이렇게 내는 세금을 광산세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서 정부는 그 세금을 바탕으로 국가의 다른 부분에 투자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너무도 안타깝게도 호주의 경우 광산업체들에 이러한 광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호주의 광산기업들은 버는 돈 모두가 순수익이라는 거예요. 물론 호주도 과거에는 광산세를 통해 광산기업 이익의 22.5%를 거둔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4년 광산기업들의 반발과 당시 정치적인 문제로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산기업들은 세금도 없어서 이익금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 이익금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면 조금이나마 호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호주에 들어와 있는 광산기업들 중 일부는 글랜코어, 엑소모빌과 같은 외국계 광산기업들이거든요. 물론 이 외국계 기업들이 이익금을 호주에 재투자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외국계 기업 특성상 이익금을 호주에 재투자하지 않고 본국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렇듯 호주의 산업과 경제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호주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호주에는 산업과 경제의 연결 문제와 같이 일반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 말고도 가장 현실적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바로 주택 문제인데요.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주택이 비싼 나라 중 하나거든요. 팬데믹으로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이제는 매년 주택가격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주 중산층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가고 있어요. 호주 한 언론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 중산층의 평균 소득이 9천만원 정도인데 이 소득으로 호주에서 살 수 있는 집이 호주 전체 주택의 단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집값이 얼마나 높은지 감도 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보통 주택가격이라든 건 상품가격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잖아요. 즉, 파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사실 호주의 높은 집값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호주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땅덩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즉, 공급만 따져보면 이 넓은 지역을 잘 활용해서 공급을 충분히 늘림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호주는 국토의 95%가 사막으로 되어 있고 호주 국민들 대부분은 시드니, 멜버름과 같은 해안가의 몇몇 도시에 몰려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호주의 주택 공급을 따지기 위해서는 전체 면적이 아니라 이 주요 몇몇 도시 기준으로 계산해야 했던 거예요. 특히 호주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다고 알려진 시드니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시드니는 바다를 끼고 있고 도시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즉, 3면이 산이고 1면이 바다인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국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 부분만 봐도 주택 공급보단 수요가 넘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게다가 호주인들의 선호하는 집 스타일 또한 이 부족한 땅을 더 부족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단독주택입니다. 호주인들은 옛날부터 넓은 마당이 있고 창고도 있는 커다란 단독주택을 선호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단독주택은 좁은 면적의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넓은 부지에 오직 한 세대만 거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호주 국민들의 단독주택 선호 경향은 시드니의 주택 공급을 더 적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드니의 부족한 공급에 더해서 호주 국민들의 주택을 향한 수요 또한 주택 가격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즉, 많은 호주 국민들이 집값이 이렇게 높아도 집을 사려고 한다는 말인데 전문가들은 호주 국민들의 높은 소득과 정부 혜택이 수요를 끌어올린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호주는 국민들의 소득이 무척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호주의 평균 가계 소득은 2021년 기준 약 6만 3천 달러 정도로 우리 돈 9천만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계 소득을 가진 상위 10개국에 항상 위치하고 있을 정도죠. 이렇듯 호주 국민들 대부분의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 주택을 구입하는 일에 느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는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호주 정부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 집을 산 국민들을 위해 정부 혜택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호주는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국민들을 위해 퍼스트 홈 오널 그랜트라고 불리는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 보조금은 각 주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시드니가 속한 뉴스하우스 웨일즈주의 경우에는 신규 주택 구매 시 무려 만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멜버린이 속해 있는 빅토리아주의 경우 무려 최대 2만 달러의 보조금을 준다고 해요. 집 살 때 저 정도의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금액적인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호주 정부의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주 정부는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이를 네거티브 기어링이라고 부릅니다. 투자 목적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대출이자, 주택 수리비, 그리고 감가상가까지도 렌트 수익과의 차액으로 계산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호주에 사는 직장인 샘이 자기 돈 10만 불, 은행 대출 40만 불을 들여 총 50만 불로 투자용 부동산을 샀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샘은 대출이자로 1년에 2만 8천불씩 납부를 하고 있고요. 주택의 감가상가금은 연간 3천불, 그리고 집 수리비는 500불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한 집에서 1년에 2만 6천불의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샘은 부동산을 구입한 뒤 5,500불의 손해를 본 샘이잖아요. 하지만 호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샘은 근로소득이 9만 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샘은 직장소득을 연말정산할 때 투자주택에서 발생한 5,500불의 손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샘은 자신의 근로소득 9만 불에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해의 5,500불을 비용 처리함으로써 샘의 과세소득은 총 8만 4천 5백 달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샘이죠. 이러한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은 국민들의 높은 소득과 맞물려 호주에서 주택구매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고 이는 호주의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경제의 연결성 문제 그리고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 문제 등은 언제든 호주 경제에 발목을 잡고 늘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거운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호주 경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장 잘 사는 나라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호주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으로 호주의 이민자와 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그도 그럴만한 게 호주는 놀라울 정도로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편이고요.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다 보니 많은 인종이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호주의 도시들은 항상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히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러한 호주의 엄청난 매력은 해외의 많은 이민자들을 호주로 끌어들이고 있고 이들은 호주 경제를 더욱 끌어올리는 일에 한몫하게 되었는데요. 호주는 이민자들을 받고 비자를 내어줄 때 절대 아무나 받지 않거든요. 모든 비자 유형이 그런 건 아니지만 호주에 이민을 오고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많거나 뛰어난 기술을 가졌거나 이마저도 없다면 호주에서 일할 굳은 의지라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의 사업 투자 비자를 보면요. 일반 사업 비자의 경우 기본 자격이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운영하는 회사가 연 매출이 50만 불이 넘어야 하고요. 자산은 80만 불 이상인 것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사업도 잘하고 자산도 많아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일반 투자 비자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자산 규모가 무려 225만 불 이상이어야 하고요. 150만 불 이상을 정부가 지정한 국공채에 투자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건 전부 기본 자격의 기본 조건이고요. 만약 고액 투자 비자, 최고액 투자 비자로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산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거나 돈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학교 교사, 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와 같은 의료 및 교육 분야도 좋고요. 기계, 토목, 전기, 건축 등 엔시니어링 분야도 가장 대표적인 필요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호주의 돈, 기술 위자의 비자 정책은 해외의 사업가, 투자자들을 국내로 끌어들임으로써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다양한 산업을 개발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해외의 귀한 전문직 기술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국내에 꼭 필요한 곳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호주는 이러한 이민자들을 통해 경제를 크게 발전시키고 유지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러한 이민자들의 혜택을 크게 본 호주는 향후 4년 동안 무려 15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도 이민자들이 만드는 경제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호주에는 이렇게 호주에 눌러 살려는 이민자들 말고도 호주에서 공부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현재 호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바로 유학생입니다. 호주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죠. 그러다보니 세계에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살기 좋은 호주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도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호주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다보니 현재 호주에는 무려 70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전보다 20만 명이 증가했을 정도로 아직도 유학생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만한 게 살기 좋다는 점 말고도 호주의 학교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시드니 대학교와 호주 국립대, 멜버른 대학교의 경우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심지어 호주의 고등학교 중에 명문으로 알려진 제임스 루스 농업학교의 경우에는 지난 25년간 명문대학 최고 입학률을 자랑할 정도죠. 그리고 이렇게 호주의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 교육은 이제 호주의 중요한 수출 효자품목이 되었는데요. 유학생들이 호주에 와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유학생이 호주 학교에 등록금으로 내는 돈만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 유학생들은 등록금만 내고 살진 않죠.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 잠을 잘 수 있는 숙소도 구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니 식당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생활 물품을 사야 하는데요. 이러한 유학생들의 모든 활동과 소비가 호주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셈입니다.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죠. 또한 유학생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유학생들은 공부가 끝나고 졸업을 하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 어딘가로 취업을 해야 할 텐데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구직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공부해온 호주에 남아서 구직활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호주는 평균 소득이 전 세계를 놓고 봐도 무척 높은 국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호주에 남아 구직활동을 하는 게 오랜 기간 공부하면서 익숙해진 국가에서 본국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호주 입장에서는 유학생 때는 등록금과 각종 소비제로 경제 발전에 도움을 받고 공부가 끝난 후에는 많은 금액의 납세 의무를 가진 경제 주체로서 호주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수많은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은 자칫 위태로울 수 있는 호주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부국이 된 호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살펴본 이유들 이외에도 호주에 풍부한 자원, 무역, 네트워크 등 잘 살게 된 이유들은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경제로 연결되지 않거나 최대 무역국이 안보 위협국으로 바뀌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온전히 호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에는 살짝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 호주가 경제적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욱 키워나가서 지금의 경제적 위치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